엘리안의 성소 그럼 그럼 힘을 발휘하기 좋은 것이면 유리하지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하단 말씀 그렇다면 로제와 대련을 해줘 바람의 힘을 펑펑 써서 말이야 그렇게 되는 건가요? 로제 니가 벤투스를 상대하는 동안 나는 바람의 엘이 가진 파장을 이용해서 통신을 시도해보겠어 니가 할 일은 벤투스를 상대로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뽑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다 그럼 나는 싸우기만 하면 돼? 간단하네 마스터와의 전투라... 마음 단단히 먹고 임해야겠군요 잘 부탁드립니다, 마스터 벤투스 어이쿠, 살살 부탁해 과연 마스터, 목 놀림이 예사롭지 않으시군요 이건 통신권 이외에도 제 전술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도 만만치 않은데? 도움이 된다니 다행이네 어디, 그쪽은 뭔가 소득이 있어? 잠깐, 잠깐만 조금만 더 하면... 오, 반응이 왔다! 지금... 아이고, 내 귀 좀 떨어지겠네! 제로, 귀가 있습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지! 잡음이 아까와는 달리 엄청 커졌는데? 이게 좋은 신호인지는 잘 모르겠군 그 외에 들리는 건 없나요? 노이즈 외에 짧은 문장이나 단어라도... 그건 아직이야! 더 강한 신호를 보내야 할 것 같은데 지금의 데이터로는 부족해! 알겠습니다, 벤투스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런... 쉬엄쉬엄 해도 되는데... 지치지 않겠어? 나야 상관없지만... 그럼 이번엔 아까보다 더 강도를 높여서... 맞지? 아하, 이런! 방금 공격은 좀 위험했는데... 좋은 시도였어 칭찬 감사합니다 방금 건 저도 리스크가 큰 모험이었습니다 제로, 신호는 어떻게 됐죠? 음... 여전해... 잡음의 크기도 그대로고... 아이고, 쉽지 않네 제가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아... 이런... 괜찮아? 괜찮습니다 후... 잠시 집중력이 흩어져서... 다시 가죠 좀 쉬었다 가는 건 어때? 나도 힘 조절을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은 엘의 힘을 로제가 일방적으로 받아내는 상황이잖아 평소 하던 전투나 대련과는 달라서 훨씬 피로감이 클 텐데 새로운 시도라 조금 익숙치 않은 것 뿐입니다 문제 없어요 흠... 그쪽은 어때? 뭐라도 건졌어? 변화 없음... 아까랑 똑같아 헝 아... 아... 아aking 아카리아 아이치 아아 자점아 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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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